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북교의 간첩이나 다름이 없는 정북 목사, 목사도 아니죠. 이 최재형과 서울의 서리가 몰래 카메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사건, 철저하게 기획되고 조작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에 더불어 공산당과 좌파 세력들, 민주당 세력들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라고 들복는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제대로 발칵 뒤집었습니다. 노무현 사위가 지금 대경악, 울분폭발, 국민의힘 한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노무현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인 사건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성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강하게 대치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국고 귀속 방침까지 밝힌 대통령 기록물 중 하나라면서 김정숙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거론했으며 충격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뚜렁 시계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옹 위원은 위사진행 발언에서 명품백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사건은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중이니 권익위원장이 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현안질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며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 기록관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때 결정합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면 그건 국가에 기속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한옹 국민의힘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는 김정숙 여사 명품옷 귀금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니 문제가 없다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며 노무현 대통령 논뚜렁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한옹 위원은 대통령실에 가는 선물은 가격 여하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아직 임기 중인데 이걸 갖고 벌써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김정숙 여사 명품옷이 대통령 기록관에 갔는지 집에 가져갔는지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민권익위에 현안 질의할 시기나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여당 정무위 간사로 선임된 강민국 국민의힘 위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본질은 명품 백을 건넨 최재형의 몰카 공작 사건이다. 라며 아예 김정숙 여사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해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몰카 범죄를 기획한 최재형 목사는 진짜 목사인지도 위심스러운 인물이라며 이미 대통령실에서 명품 백을 사적으로 취하지 않고 굳고 귀속시켰다고 밝혔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국민께 이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자 김건희 명품 백 신고권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할 것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이가 입었던 샤넬 자켓의 행방과 굳고 손실을 철회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것이라며 권위원은 가짜 목사 최재형 몰카 공작 사건과 김정숙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다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권 위원도 위사진행 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 이게 어떻게 국민권익위 사안이 될 수 있습니까 또 권익위에서 사실상 조사 중인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라며 이미 정쟁 요소가 있는 사안을 가져다가 여러 국정 현안에 바쁜 분들을 불러놓고 도대체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민주당 위원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22년 3월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유형 위협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로서 위류 구입 목적의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때 착용했던 한글이 새겨진 샤넬 자켓에 대해서는 샤넬에서 빌려서 착용한 후 반납을 했고 샤넬 측이 이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옹 의원이 충격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뚜렁 시계까지 소환을 한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압박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 속에 지금 노무현 사위가 울분, 경악, 당신들 또 논뚜렁 시계입니까? 노무현 사위, 대경악, 울분 폭발, 국회 정무위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위협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민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민의힘 여당은 오히려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김정숙 여사의 해외 출장 위협도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한옹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위협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충격적인 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까지 소환해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윤한옹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논뚜렁 시계가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논뚜렁 시계 집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윤한옹 위원의 논뚜렁 시계 관련 발언에 대해 극도의 흥분을 하며 강력하게 울분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무현 사위 곽 변호사는 어떻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당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라며 강력하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시계는 없었다고 오랜 시간 반복해서 얘기했고 여러 차례 언론도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시계를 집으로 가져간 적이 없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져갈 대상도 아니다. 라며 그런 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는 이 사람이 윤한옥 위원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군이라고 하죠.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받은 정진석 위원과 그 일당들이 계속해서 형량이 과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인식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라며 강하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네티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흥분하고 울분하고 경악하는 건 좋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때문에 얼마나 당시에 말이 많았나라며 왜 국민의힘이 충격적인 과거 사건까지 끄집어냈겠나라며 민주당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욕 처먹는 거 아니냐 또 당신도 국회의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노무현 사위가 지랄 발강을 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곽상훈이라는 변호사가 실제로 노무현의 정치가 돌아옵니다. 정로는 움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로구 지역위원장 곽상훈 이 현수막 때문에 지금 2030 유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노무현 사위인 건 알겠는데 고인이 되신 분까지 저렇게 정치에 이용을 하는 노무현 사위, 곽상훈, 민주당 후보자 당신 자격이 있습니까? 2030들이 오히려 곽상훈 후보에 대해서 질타를 쏟아내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게 며칠 전에 나온 어느 한 커뮤니티의 글인데 여기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노무현 사위인 건 알겠다 그런데 고인이 되신 분을 이렇게까지 현수막으로 하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 노무하지 않느냐 뭐 노무현의 정치가 돌아온다 이게 뭐냐 정로를 움직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노무현 사위 누구?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어찌 됐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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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